위엄왕이라는 것은 이제 최초의 부처를 말합니다. 최초부 즉. 본래 명목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본별심 있기 이전을 말하죠. 그래서 제 1의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위엄왕 이전이다 하는 말은. 부처도 생기기 이전. 최초의 부처가 있기 이전이다. 최초의 부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본별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최초의 부처가 옛날에 계셨습니까? 옛날이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지금 옛날이라는 한 생각 일어났을 때에 옛날이 존재하죠.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옛날이 존재했습니까? 옛날이 존재했나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이라는 것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을 때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죠. 옛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존재하죠.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라고 하면 며칠 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 생각에 달려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요 하는 제가 며칠 전에요 라는 이런 생생한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분은 제가 며칠 전에요 하고 자기의 꿈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자기 분별심 속으로. 지금부터 10월 2023년 10월 29일 42회 완능록 42회 제가 하겠습니다. 19 언제 불도를 행했나. 황벽이 행각할 때에 남전에 일어났는데 하루는 식사 때에 발을 받들고서 남전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남전이 내려와서 보고는 곧 물었다. 장로는 어느 해에 불도를 행하였소. 황벽이 말했다. 위험왕 이전입니다. 남전이 말했다. 오히려 왕노사의 자손이로군요. 황벽은 곧 아래로 내려갔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선법회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들었던 못 알아들었던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뭐 이 내용을 가지고도 교학 법회처럼, 교학 법회는 법회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교학을 설명하듯이, 이 법문을 설명하는 교학처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그냥 우리가 참고로 이 교제를 보는데, 여기서 알아들으셨던 못 알아들으셨던 설명을 붙이는 것은 그냥 쓸데없는 군더덕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해하는 그런 습관만 키우게 됩니다. 특히 어록 같은 거, 경전도 마찬가지지만 설명을 해서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알아들으신 분은 알아들으셨을 거고,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한 것이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이 알아들었다 함은, 제가 말씀드리는 알아들었다 함은 자기가 이 자리에서 법이 확실하다, 그런 거지 이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은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궁금하시겠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 궁금한 것이 자기한테서 법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법이라는 것은 공부, 누구한테서 강의를 듣고 이해한 내용은 자기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법이 다 드러나 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확연히 법이 있고 이것도 이제 말로 하는 얘기입니다. 법이 있고 이런 뭔가 말로 해야 되니까 이런 법이 있다 이런 말로 하는 거지 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말하자면 이미 법은 확연하고 누구에게나 확연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그것은 누가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빼앗아가거나 찌그러지거나 그것이 모양이 법은 모양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법이 누구에게나 이미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사람한테 법이 있다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러면 또 뭔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이미 이러하다 이러하다 하고 있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그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다 무엇이 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러하다 어떠하냐 이러하다 이러하다 해도 생각이 붙으면 안 됩니다. 이미 이러할 뿐이고 사실은 과거에도 이러하고 미래에도 이러하다 하는 말조차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언제나 이러하다 하는 말도 성립은 안 돼요. 언제나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 아닙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개념인데 언제나 이러하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또는 이러하다 라는 말을 해도 그것도 맞는 말이라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떠하다는 말이냐 이러하다고 한 순간 이러하다고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러하다 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 언제나 이러하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조차도 해로운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뺐을 뿐이지 어떠한 말도 더 보탤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하다고 하든 본래 있다고 하든 그런 거 전부 엉터리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법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법들을 지니고 있죠. 불성이니 본성이니 본래 면봉이니 전체가 하나라는 등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등 등등의 법들을 지니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전부 분별방상입니다. 그게 벌써 그 취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사 간택하고 있는 거죠. 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잡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는 한 가지의 법을 잡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본다든가 또는 평소에도 마음을 들여다본다든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자체가 허상인데 들여다본다는 것도 망상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허상을 어떻게 들여다본단 말입니까?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을 들여다본다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왜 하십니까? 개구즉착이라 하면 입 열었다 하면 어긋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마음이다 하면 마음이라는 말도 벌써 어긋났다는 말이죠. 이미 열었으니까. 마음이라고 말해도 그건 어긋난 것인데 무슨 들여다본다는 것을 거기다가 또 보탠다 말입니까? 참 많은 분들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망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 관찰한다. 인식한다. 그래서 뭐 그런 수행을 하면서 단계를 나눠서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어느 단가가 되었다고 스승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또는 뭐 통과했다. 적어도 우리 공부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엉뚱한 이상한 뭔가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해 나가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다 스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싶으면 2부 질응답 시간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원래 남의 말을 우리는 못 받아들이죠. 자기 사고 방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자기 아르마리의 구조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이니까 끊임없이 우리 여기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 안 하시던데 그러지 않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수행을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게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가시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차라리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는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있던데 왜 그게 깨달음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하느냐 라든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교재를 보면 왕벽이 행각할 때에 남전에 이르렀는데 남전 보원 스님이죠. 하루는 식사 때에 팔을 들고서 남전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남전이 내려와서 보고는 곧 물었다. 장로는 어느 해에 불도를 행하였소. 황벽이 말했다. 위음왕 이전입니다. 위음왕이라는 것은 최초의 부처를 말합니다. 최초부 즉 본래 명목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분별심 있기 이전을 말하죠. 그래서 제1의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위음왕이 이전이다. 부처도 생기기 이전 최초의 부처가 있기 이전이다. 최초의 부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분별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최초의 부처가 옛날에 계셨습니까? 옛날이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죠? 지금 옛날이라는 한 생각 일어났을 때에 옛날이 존재하죠. 그 생각 일어나기 전에 옛날이 존재했습니까? 옛날이 존재했나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이라는 것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을 때 옛날은 존재 안 하죠. 옛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존재하죠.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라고 하면 며칠 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 생각에 달려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요 하는 제가 며칠 전에요 라는 이런 생생한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분은 제가 며칠 전에요 하고 자기의 꿈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자기 분별심 속으로 그렇다고 입 다물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속냥처럼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자연스러운 모든 생각들을 하고 필요한 하고 다 먹고 살고 갈 때 가고 뭐 할 일 다 하고 하되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물들지 않아야 된다. 근데 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본인들이 몰라요. 어떤 여건이 딱 되었을 때에 나오는 습관을 보고 알 수 있지 자기는 예전에 어느 스님이 출가해서 한 몇 년 뒤에 자기 스승님한테 스님 저는 공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물 안 들은 것 같고 뭐 함의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어떤 딱 여건이 되어서 그 상황에서 저절로 어떤 마음이 나오는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물 들음이 없는가 그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예전에 0점 맞다가 지금 1점 받으면 그 아이는 이제 성적이 엄청 오른 것 같고 공부가 엄청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위에 2점 3점 4점 4점 100점 200점 1000점 2000점 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 이 공부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안 가본 길은 모르기 때문에 예 항상 예전에 0점 받았던 가구 바구 비교가 안 되니까 음 지금 내가 공부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더라 그리고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해도 자기는 그런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됐어도 자기는 됐다고 생각했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다 제가 만나본 법원님들은 어 저는 그래도 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십시다 아 위음왕 이전입니다 라고 황벽 선사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입니다 장론은 어느 해에 불도를 행하였소 하니까 부모 미생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전 선사가 오히려 왕노사의 자신이군요 왕노사는 남전보혼사님을 뜻합니다 그 위음왕 이전입니다 라고 분별해서 대답했지 않습니까 벌써 그 말에 속아서 장론은 어느 해에 불도를 행하였소 라는 말에 속아서 위음왕 이전입니다 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남전이 오히려 왕노사의 자신이군요 자손이군요 Aurin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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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남의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게 재미 따라가죠 스토리 따라가죠 ent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토리만 우리는 스토리만 따라다니면서 그 스토리를 너무나 좋아하는 중생이다 는게 입증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를 따라온 분들은 황벽은 곧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법회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니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그 교학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교학 강의 법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가 아니라 이해할 필요가 없죠 이해할 필요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본래 본래 뭐랄까 본래 모든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알아듣고 감지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본래 있어요 이해하려는 습관 때문에 오히려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아르마리 암 암 암의 물이 들어서 암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있는 능력이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묻혀버렸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암에 물이 들어 있느냐 100%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우리는 암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암을 암을 암과 상관없이 우리는 원래 알아들을 수 있게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거든요 누구든지 똑같이 내 전부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끝없이 암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학, 교리 지식이 풍부한 분들은 교리적으로 이런 것을 해석하시겠지만 그건 완벽한 해석이 아니죠 자기 머릿속에 든 걸 가지고 자기만큼 자기가 보이는 만큼 해석한 거니까 그건 완벽한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완벽해요 본래 다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암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관심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관심의 방향이 관심의 방향이 관심이 내용을 이해하려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자기한테는 자기한테 해롭습니다 분별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원하는 게 그쪽이면 안 돼요 원하는 게 방하차 가라 즉 놓으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막 갖고 싶은 욕심을 놓아라 그런 정도의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지 마라 그런 정도의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심이라고 하면 물 소유하는 거 물건 소유하는 거 그런 정도의 말인 줄 아는데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을 갖지 말라는 말은 욕은 한문으로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 심어 마음 심자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욕심 물질을 가지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물질은 천만 원 안 가지고 오백만 원 가지고 살면 욕심이 적은 건가요? 안 그래요? 욕심은 그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백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욕심 마음 심자죠 마음을 보는 거죠 옷 한 벌만 입고 전기 불도 안 켜고 산속에서 사는 것이 청정한 삶일까요? 그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리고 욕은 하고자 하는 욕자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느냐 이거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업식에 매달려서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진리가 드러난다 법이 드러난다 네가 하지 않으면 본래 저절로 이미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네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래 돌아가고 있는 본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것을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정견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 나머지는 일곱 가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팔정도 정 팔을 정자 정이 안 되고 있다 네가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네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입니다 나가 있다고 하는 나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 이것이 나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나다 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기분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나다 하고 살고 있는 그 기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나인 줄 알고 내 기준 내 업식 내 암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서 보여지는 대로 정보를 읽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읽어진 모든 정보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바를 정자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을 때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로가 될 때에 원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기다가 진리라고 이름을 한다면 진리 본래 상태 있는 그대로 그런 이름도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만 원래 상태가 드러난다 그때서야 드러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바로 아상이다 아상이 쉬어졌을 때 사람들이 불교 불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뭐 이러는데 그런 거는 욕심이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먹을 것을 이웃하고 나눠 먹는다고 내 욕심이 내려놓아진 게 아니에요 더 큰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웃하고 나눠서 먹고 있다 그런 생각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이게 겉으로 좀 멋들어 온 부분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좀 고치기가 더 쉽다 자기를 고치기가 쉽다기보다 자기의 잘못을 아 내가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알기가 쉬운데 누가 봐도 선하게 사는 분들은 본인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알기도 어려워요 뭐 선하게 산다 욕심 없이 산다 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 마음 조차도 정말 그러한지 이게 욕심이 없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거기서 하고자 한다는 건 뭐였을까 뭐였을까 기본적으로 살고자 살고자 내가 산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내가 산다는 생각이 없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의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거는 의욕이 없다 하는 그게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의욕이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의욕이 없는 거거든 의욕이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제 무심이라는 것은 아무 마음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건 무심이 아니에요 아무 마음도 없는 그게 마음이거든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건 무심이 아니에요 보통 불이 중도다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 분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훅 달아나 봐야 마음에서 벗어나 봐야 그런 맛을 자기가 봐야 여기다가 불이 중도라고 이름을 붙여 놨구나 여기다가 뭐 후몸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구나 무심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구나 또 이름을 또 갖다 붙인다면 뭐 무심과 유심이 둘이 아니다 뭐 뭐 이 말들이 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날 수가 없느냐 하면 그 어떤 문장도 반쪽짜리거든요 말은 전부 상대적인 말이잖아요 이쪽에 상대되는 말로 존재하잖아요 무심이다 하면 유심의 반대말이 돼 버리고 마음이 없다 해도 마음이 있는 것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전부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도 다 맞는 말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맞는 약은 없다 이 말입니다 병에 따라서 그 병이 낫게 하기 위한 약으로 쓰일 뿐이다 지금 여기서도 남전이 남전 선사가 장로는 어느 해에 불도를 행하였소 라고 물으니까 황벽 선사가 위음왕 이전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에 속았다 이거지 벌써 장로는 어느 해에 불도를 행하였소 물론 그 말은 접어두고 남전이 말했다 오히려 왕노사의 자손이로군요 오히려 남전 스님의 자손이로군요 우리가 무슨 이런 뭐 황벽 선사의 어록을 본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보고 있다는 그런 상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다 자기 마음이고 아무리 하찮아도 전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밖에 없는데 어찌 평등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평등도 둘이 있어야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 어느 것이 더 위고 어느 것이 더 아래다 뭐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밖에 없으면 평등하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차별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평등하다는 말을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쓴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요 참으로 하찮아 보이고 무시되는 것도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어느 해의 불도를 행하여서 어느 해는 어디 있고 불도는 어디 있고 행한 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해의 불도를 행하여서 그러면 또 뭐 생각 이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속은 거다 이겁니다 이분 여기 황벽 선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험왕 이전입니다 이게 참 교묘하게 속습니다 속아요 그리고 또 생각이 없는 상태에 있으려고 하면 그것도 생각이 없는 어떤 마음의 한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게 됩니다 그것도 틀린 공부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다 틀린 공부고 어떤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거고 그것도 근데 하물며 앉아서 명상하면서 어느 분은 무엇을 보았다 그랬지 나무에 주렁주렁 과일이 열매가 열려 있는 걸 보았다 또는 부처님의 실루엣을 보았다 부처님의 실루엣은 뭔가요? 몸은 인간의 몸이잖아요 마음이 깨달은 마음인 거지 인간의 몸인데 인간의 몸의 실루엣을 봤다는 것 밖에 안 되죠 자기 속에 있는 관념 부처님이다 그런 존재 그런 실루엣을 생각하니까 몸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의 실루엣이 따로 있나요? 똑같은 인간의 몸이었잖아요 부처님의 실루엣은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생긴 고정적인 이미지 어떤 실루엣이 있겠죠? 부처님이라는 분의 몸의 실루엣 그런 것을 보았다 또는 명상하다가 빛을 보았다 이제 저하고 관련이 없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사도 외도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여래라고 했는데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이라고 했는데 상을 본 것을 인정을 해주면 그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인정을 해주고 너는 이 정도까지 되었다 하고 인정을 해주고는 또 그것을 놓아라 이렇게 점검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법원님한테서 그러면 그 경계를 본 것을 본인이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놓으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 그게 인정이 되는 결과라면 그걸 왜 놓아야 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면서 그런 상이 나타나기를 자꾸 기다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전부 다 망상이다 네 망상이다 그런 거 관심을 가지다가는 그 상에 빠져서 공부는 아예 안 된다 억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점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어땠을까 근데 너는 요만큼은 됐다 하고 인정을 하고 또 놓아라 이렇게 이렇게 점검을 받았다고 합디다 이제 사람들은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앉아서 또 자꾸 마음에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기를 근데 우리 지금 여러 법우님들도 꼭 그런 형태는 아니어도 상을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다히 꼭 그런 형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이는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상을 상으로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상이 상이 아닌 걸로 잘 안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본인의 예 본인의 모습으로 봐야 되니까 에이 그 그분은 그 잘못하고 계시네요 어 이럴 게 아니라 본인도 상을 상으로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다 상을 상으로 보고 있죠 보이는 거 뭐 들리는 소리 에이 등등등 감각이 느껴지는 것들 내 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상을 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것에 의지해서 좋은 마음에 의지해서 살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고 살고 싶죠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죠 솔직히 그런 거 좋죠 근데 그런 거 좋아해서는 절대로 자기 자기 분별심 자기 업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좋은 것을 싫은 거는 누구나가 다 싫어해요 좋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업식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좋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싫은 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앞뒷면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좋은 것이 마 좋은 것만 많았으면 좋겠죠 좋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싫은 것도 똑같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앞뒷면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고 어 말이 안 됩니다 긍정이 존재하는 긍정은 뭔데요 부정의 반대잖아요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긍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산다 그거는 우리 이 공부하는 우리 공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도 긍정적이고 좋고 감사한 것에서 조차 자유로워 지기 위해서 거기서 조차 거기조차 매이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거기에 거기에 매이면 나쁜 것 부정적인 것에서 절대 못 보산합니다 네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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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은 나쁘고 부정적인 마음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마음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앞면이 커지면 뒷면은 동달아서 크지잖아요 앞면이 작아져야 뒷면이 동달아서 작아지잖아요 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숨어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터져나옵니다 이게 딱 상황이 되면 언젠가는 터져나와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 만족하게 받아들이고 이러고 살려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뒷면은 똑같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앞면은 그런데 뒷면은 조그마한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커지면 부정적인 마인드가 줄어드는 것 같죠 우선은 그런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숨어있는 의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냐 긍정이 없어지면 부정도 붙을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좋아하지 말고 분별에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를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긍정이다 부정이다 라는 걸 분별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야 이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욕심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놓아라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법문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 법문에 간단하게 반야심경에 그런 내용 한 줄도 안 나오잖아요 한 단어도 안 나오잖아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라 있는 그대로 보고 살아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반야심경에 한 줄이라도 나와야지 반야부 경전에 그 핵심만 모아놓은 반야심경에 반야심경에 만 안 나옵니까 어느 경전에는 나옵니까 어느 선사들의 어록에는 나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살아라 그런 말 나옵니까 또는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해라 이런 말 어디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나옵니까 마음을 뭐 되돌아 봐라 또는 뭐 마음을 살펴라 뭐 이런 말이 나오더냐 이거예요 그건 전부 이법이잖아요 마음을 살핀다 마음을 관찰한다 인식한다 알아차린다 뭐 뭐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만족한다 다 이법이잖아요 만족한다는 만족한다는 만족하지 않는 게 있고 만족하지 않는 않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 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려는 마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속에 숨어 있겠죠 잘 안 보이겠죠 뒷면은 그래서 언젠가 여건이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법문하지는 않아요 법문은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경전이나 어느 선사들의 어록이나 그런 말은 한 문장도 없지 않습니까 한 문장도 왜냐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마음으로는 자기 업식에서 못 벗어나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중생들이 세속적인 마음에서 좋은 마음을 먹고 살아라 좋게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런 거 서로 말하는 거지 위안의 말로 하는 거지 진리는 아니다 즉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깨우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리고 반쪽이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이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거는 세간에서 그냥 세간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진리는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좋은 마음으로 살아라 이거는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마음만 가져야 되고 나쁜 마음을 안 가져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있어요 억압이 있다 이거예요 참아야 되고 억압이 있다 스트레스 억눌린 것은 조건이 되면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다 튀어나오게 돼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의 분별에 속지 않는 것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욕심 욕심 갖지 마라 이거는 하고자 하는 마음 갖지 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로가 될 때에 본래 상태가 드러나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상이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상이 자꾸 키워지는 거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은 아상이 커지는 거지 하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남전선사가 장로는 어느 해의 불도를 행하였어 그러니 남전선이 오히려 왕노사의 자신으로 이것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해의 불도를 행하였어 하니까 벌써 본인이 이게 분별에 속는다는 것은 상에 속는 거거든요 자기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아 맞는 대답을 하는 거죠 위험한 뭐 이장입니다 그게 상이거든 그게 바로 욕심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가 존재하는 마음 그러니까 남전이 오히려 왕노사의 자손이로군요 이렇게 옛날에 선사들은 보면 서로 뭐 이거는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행각을 할 때 황벽이 행각을 할 때라고 했어요 황벽선사가 행각할 때 공부하려고 이제 안목이 높으신 선사들을 찾아 다닐 때에 남전선사한테 찾아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공부 자기 공부가 되죠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느냐 딱 속아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 공부하면 지금 요즘 사람들처럼 아 뭐 자기는 마음에 뭐 걸리는 게 없다는데 뭐 공부가 많이 됐다는데 이제는 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뭐 거기 뭐 안 흔들린다는데 뭐 이러고 그냥 뭐 나 잘났다 고 하고 뭐 그 뭐 그러고 살 건데 그래도 행각을 한다는 것은 내 공부가 어떤가 보고 싶어서 내가 어쩌고 있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내버려두면 자기 공부 다 된 줄을 착각하는 병이 생기기 쉽고 그 병은 이제 나을 수도 없죠 남의 말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이제 처주는 스승님들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간접적인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고 있는가 보여지죠 저절로 우리 우리 입으로 모르는 것 없는 우리 현대 공부인들은 아 아르마리로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요 알모로 머리로 공부하고 있어서 그리고 뭐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그거는 자기가 깨어있다 항상 깨어있다 하는 것은 못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의식의 각성 상태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건 의식의 한 상태죠 네 깨어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딱 챙기고 있다 그런 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속으려고 딱 챙기고 있다 내 마음을 항상 보고 있다 뭐 이런 뭐 참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던데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뭐랄까 불의 중도 어 취사 선택을 안 한다 취사 간택을 취사 간택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같은 말이에요 욕심이 전혀 없다 집착이 전혀 없다 취사 간택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거를 말한 겁니다 진짜로 깨어있다 하는 것은 깨어있다 하는 것은 내 분별심이 없는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게 없는 그걸 깨어있다 라고 말을 한 거지 내가 안 속으려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가 분별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좀 제멋대로들 하게 돼요 우리가 제멋대로들 본문을 들어도 제멋대로 이해하고 제멋대로 받아들여서 제멋대로들 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자기 공부를 드러내고 대화를 해보자는 건데 이게 또 나는 나를 드러낼 수 없어 나를 숨겨놔야 돼 남하는 것만 듣고 내가 그거 싹 나한테 적용해서 공부하겠어 이러는 분들 이렇게 옛날에는 행각도 다녔는데 중국에서 행각을 다니려면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산 넘고 물 건너 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숨 잃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목숨 내놓지 않으면 다닐 수 있었을까 위험성이 지금보다 훨씬 크니까 이래도 행각을 다녔는데 지금은 뭐 행각은 커녕 지금 뭐 행각은 커녕 많은 분들이 하게 되죠 물론 비율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몇 퍼센트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너나 나나 다 너나 나나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근기대로 천차만별로 받아들여서 각자 천차만별로 자기 멋대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라도 하실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 공부는 드러날 수 없다 나는 숨어 있어야 된다 숨겨놓고 싶다 비밀리에 그러는 분들은 어쩔 수가 자존심이 더 중요한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깨어있다 하는 거 그거는 의식의 각성 상태 그러니까 내가 안 속아야지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건 반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건 방아착이 아니잖아요 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심으로부터 노연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조차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는 해야지 자기 근기대로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안 해보고 나는 틀린 길을 안 보고 안 걸고 처음서부터 맞는 길을 가야지 이러는 사람들은 아예 공부 공부 할 수도 없고 자기 근기만큼 본문이 들리겠죠 자기가 들리는 만큼 아주 열심히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문하고 맞지 않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네 이런 감이 감이 생겨지는 거지 죽으라고 끝까지 해봐야 그런 감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감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감이 안 생겨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다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본문 보고 내 편할 때 녹화방송 보고 듣고 머리로 알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기들이 걸음마 할 때도 나는 안 넘어지고 탁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서 다른 애들 걷는 거 보고 아 쟤는 저렇게 하니까 넘어지는구나 아 요렇게 요렇게 하는구나 음 알겠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앉아서 다 아는 거 같아 막상 걸음마 하려고 서 보면 알던 거하고 전혀 달라 몸은 다르게 움직여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막상 말로 자기 것을 내놔 봐야 되고 막상 들어봐야 되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한테 갇혀 있는가를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감 아닌 감이 저절로 생겨가는 거지 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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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아 그렇지 하고 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 그래 가만히 앉아서 마음은 시원해졌어 그런데 막상 걸으려고 일어나 보면 전혀 안 돼 이런 거거든 전혀 안 돼 그래서 개똥이 되더라도 실제로 부딪혀 봐야 실제로 해 봐야 자기의 그대로 얘기를 해 봐야 자꾸 폼 잡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앞뒤 맞는 얘기 일목요연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무슨 세미나 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또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법회에 해당되지도 않는 뚱딴지 같은 소리 그런 거 그런 건 하지 말고 공부 공부 공부하는 자리잖아요 엉뚱한 자기가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지고 세상 사이에 관심 가지고 그런 소리를 여기 와서 하라는 게 아니고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겁이 나서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서 그렇거든 이 분별심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겁이 안 나면 아마 여러분들 하실 말씀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공부하면서 누구나 하실 말씀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없는 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느냐 뭔가를 만들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뭔가 만들어서 말을 하는 그리고 특히 이런 법회에서는 더 혹시 틀릴까 봐 불안하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들을까 봐 불안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알아야 질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니까 모르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왜 질문을 합니까? 뭐 질문도 알아야 한다 그거는 지식의 창원에서 지식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면 정말 질문할 거리가 없을까?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 그런 소리를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계속 마음에서 진심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본문 마치고 잠시 후에 질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지식의 창피에 이렇게 그리고 한번 더 누르기 대로 이렇게 진행을 작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